날먹? 날먹고? 날먹 날먹 챔호 분노 화남 빡침 지나 전장 어이 에이 너 가지라 올해하려고? 흠 난관 난관 지나 가방 효란 이제 저 뭐냐 저거 기사여생 문방만 나오면 적폐조합 완성 유서 깊은 아클 적폐조합 형상까지 차 세트까지 가즈아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일로 가면은 형상 강워도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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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 바로 가고 재생 포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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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으 아 be are 으 요 예 있 위기도 높은거. 난관 쓰고 돌릴걸 그랬다. 아깝네. 아깝다. 깐깐깐. 저.토. 안마의 항상. 슬라잉을. 깬다.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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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사 무적 광복환 연사 무적 광복환 무적? 어... 저열? 뭔가 일어나고 있어 소노돌이 안 나오네 얘네들 왜 빡돌이.. 빡딜이죠 현돌 집었으면은 뼈도 못 투렸을 것 힘 배울 카드 없는게 좀 아쉽다 공포 어디갔어? 아니 공포를 한다 저거 어? 분노 어디갔어 어? 어? 갬각 분노 돌려 돌려 돌림판 제거 아씨 어 유물? 굿 흠 수백년 지난 나쯤에 선택할은 아 오리알콘 멸싱 아 오리알콘 멸싱 네 빵 셔틀린 반갑습니다 어? 머건돌 샷인 찾으면 깬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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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가기 킬 가기 안 넣어줘 사신점 주세요 어 북한 포식? 금강서 마늘 타격 지우고 갓 갔죠 포식 비밀기술 킬 가기 잠그는 저거 강화하면 너무 쓰기 힘들다 상향존 해주십쇼 아이언클래드 한 상향해주십쇼 아이 참네 야 딜 정신나가네 내 체력 다 어디가냐 아직 우린 끝났어야겠다 왜 웃기지 안 끝났다고? 그러시겠죠 해시계 빠라뿔 몸박 넘어가고 싶다 여기서 딱 저 뭐냐 저거 기사의 생각만 나오면 몸박대가 아니야 단순히 쌍입니다 단순히 쌍입니다 단순히 쌍입니다 단순히 쌍을 하십쇼 단순히 쌍을 하여 내 체력이 무장해제 필요하죠 아니면은 무적참호 문방 이렇게 할까? 컬티스트 다리 진화 무감각이죠? 근데 안 때림 야! 나쁜 놈아 재생포션 또 나왔다 왜 이렇게 재생포션 잘 나오지? 이 정도면은 전투 장비도 필요 없겠다 에헤이 형상 빨리 잡혔어야 되는데 아이고 핸드 왜이러냐 심한데 넌 나의 것이다 아 에임을 잡아 못 믿겠습니다 아 분노 그만 쳐야 되는데 분노 조절합시다 분노 분노 조절할 수가 없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분노 역시 분노 내 분노를 맞거라 분노 허어어어어 초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분노 분노는 지금도 봤다시피 에이스입니다 분노는 지금도 봤다시피 에이스입니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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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하니까 저거 협박편지 같잖아요 아 익명님 감사합니다 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어떻게 잡지 에임보드기죠 쏘졌죠? 현두미 아니 근데 소용돌이 나왔으면 집어치지 졸라 한장도 안줘놓고 진짜 그저 분노는 이 덱의 에이스다 타혈려 쏘단타 꺼져요 좀 힘들다 힘이 없어 힘이 후달리는 아이언 클레드 경로 경로 분노 격분 근데 강화에 강화 못해주는데 이대로 가자 아닌가 역시 경로 아이씨 아이고 수미 턱 턱 턱 턱 아이씨 그냥 요사볼걸 생각보다 셌다 진화 진화 하나 있지 규순 규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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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됨 해식에 가야됨 해식에 가야됨 희귀음을 켈리가 해식에 가야됨 저거 안나오나 저 뭐냐 이름이 아 그래 그 그 그 그지게 해식에 가야됨 기사회생이 기사회생이 왜 이렇게 안나오지 해식에 가야됨 저열 저열 너무 뼈아프다 아아 여기서 맨들맨들한 돌 나올수도 있는데 구상? 구상? 구상 무관? 근데 진화라서 구상 그래도 써야 핸드 안 터지겠지? 무관각이랑 같이 봐야겠다 아이씨 아이씨 에이 꼭 저열 집으면 물음표에서 상자 많이 나와 물음표에서 지금 상자 두개 나오지 않았어? 와아 이거는 체력 해야 살겠죠 나 앞에 엘리트 있어니까 아이씨력 너무 많이 깎였다 아이씨 아이씨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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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하 룬하 룬바 아이씨 아이씨 이거 잡혔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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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란걸 모르시네 진짜 개오굴한게 나는 어? 저 소돌이 났으면 집었을거였는데 졸라 천탑이 소돌 절대 안줘놓고 개오굴하다 진짜 난 났으면 집을거였는데 안줘놓고 으굴하다 진짜 진짜 한 대만 오케이 머검 한돌머검 최장 위장크림 무광각 어우 쏟다 위장크림 시원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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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거 아닙니까 얘네들 뭐 믿고 이렇게 세 심장이 뒤를 봐주는게 분명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돌겠네 아 아 야 이게 이게 하나도 안잡혀서 그 꼴을 당했었잖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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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스 죽은 것 같은데 죽었죠 안 돼 기다려 흰 포션을 여기서 썼어야 했나 아니 이래서 전체 딜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전탑이 안 좋잖아 개허구람 진짜 이럴 때 나는 전체 공격을 짓고 싶었다 일단 저거는 글렀고 절단이요? 절단은 좀 심장은 일단 거르고 아 아 아 아 아 어... 하.. 너무 세게 맞았는데.. 좋지 않죠? 자 쉰.. 있나? 달팽이 마아..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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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감각 두 장 빨리 뽑으면 가망 있지 않을까? 무감각은 빨리 뽑았는데 악마의 형상도 같이 뽑았네 이거 형상 써야지 어쩔 수 없다 칠.. 들어보고 무적.. 아.. 제발 야이.. 죽었잖아.. 제발 여기서 부상 잡히면 된다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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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어지러움이라도 어지러움! 나이스! 장하다 김도누 상하다 김도누 아니 으대김씨고 이제 대검 나오면은 대카 대검 대검추 만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참호 걸고 오른쪽에다가 어 잡았다 역시 역시 적폐 캐릭터 역시 적폐 캐릭터입니다 역시 적폐 캐릭터입니다 역시 적폐 캐릭터입니다 세레버니 인성제 천사 딜을 둡니다 후후 크크 천사 크크 L874 승리 이겼다 역시 적폐 캐릭터 무관관 무관관 무관관계는 맞잖아 이거 저거 형상 형상 한돌부칼 부칼 겁나 센 하긴 저거 카카 안 나와서 산게 아닐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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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